자, 이거 선 방금 대기야! 선은 끼는 딱 좋은데 수준아, 힘내야지 키만 좋은데? 진짜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? 어? 요인 축하 축하 너 혼자 기관했어? 아니 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, 그럼 나를 부르지 바쁘지 말랬지 왜 마음 쓰이게 해? 왜? 마음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너 다리 그렇게 될 때까진 뭐 했는데? 입원할 때까진 뭐 했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 니가 없으니까 니가 내 옆에 없는 게 제일 아프니까 괜찮아 박태양아 너는 무슨 소원 빌고 싶은데? 네? 지금 너랑 깃삭이다 지금 너랑 깃삭이다 가만하자 그런 말 함부로 하지마 니가 나 좀 사랑해줄래? 하고 있어 이미 나 좀 사랑해줄게 왜 안좋은 꿈 꿨어? 잠깐만 이거겠지 너 멋있어 너랑 깃삭 가자 야 박태준 너 너 그냥 나 나버려 비중목식이나 나가시는데 아닌데? 세종목인데? 아 세종목이구나 너 되게 잘 나가네 세종목? 너 괜찮아?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내가 안 돼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셀카나 같이 찍자 너 왜 내 생각은 안 해주냐? 내 마음은 네가 불쌍하냐고 아니 난 그냥 너 사랑해 난 그냥 너 사랑한다고 나는 그냥 내가 할래